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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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왜요? ㄷㄷ 블록도 좀 묻어진 것 같은데 아 이게 끝이라는거야 뭐야 저 혹시 여기 음성 신호기 있나요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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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가 너무 쌩쌩 달리는데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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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드렸어요?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신호가 좀 빨라서 네 괜찮아요? 아 네 어디 가시는데? 그 역전이요 아 중앙역 가세요?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찾고 가도 될까요? 아 네 가도 언니 건너지 건너실 거예요? 아 네 그럼 지금 초록불이어서 직진하시면 되거든요? 혹시 팔 잡아도 될까요?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혹시 끝났나요? 아 근데 탁 끝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건널 때 제가 팔 있으니까 아 네 잡아도 될까요? 네네 아 뭐 잠시만요 어 지금 바뀌었거든요? 신호 기니까 안볼 터니가 다시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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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신호 정말 기워서 아 아 제가 원래 잘 건너긴 했는데 네 최근에 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아 정말요? 네 아 길 건너다가 그러시면 안 돼요? 네 이게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차 소리 때문에 아 네 맞아요 네 그거 때문에 네 정말 잘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길 건너실 거예요? 아 네 지금 파란불이에요 도와드릴게요 아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네 순록불 없어서 조금만 저 부터 봐주세요 아 네 아 네 어디로 가세요? 아 저 중앙역 쪽으로 가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중앙역까지는 정말 안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좀 비슷한데 가고 있어서 아 그래요? 네 손은 그 낀 차로 잡으신 게 편이에요 그냥 잡으신 게 편이에요 손이요? 네 아 손잡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네 더 한가해요 한가해요 아 잠시만요 아직 가고 있죠?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천천히 사십니까? 아 괜찮아요 어 시간 근데 괜찮으세요? 아니요 좀 늦죠 아 아니에요 그냥 몇 정도 타고 가면 또 금방 갈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물론 지금 다 해졌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게 다 해져가지고 네 이게 다 해져가지고 앞에 터뜨렸으니까 네 조심하세요 어 네 지금 길 다 건넜거든요 네 잠시만요 저도 어떻게 가는 길 방향인데 좀 도와드릴까요? 괜찮으세요? 어 그러면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식사는 하셨어요? 아 네 먹었습니다 아 집에서 먹고 나오는 길이라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블럭이 다 파손 돼가지고 네 길이 좀 어렵네요 네 혹시 어려우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께요? 아 네 아 네 좋아요 왜냐면 tule의 안녕하세요 네 하지요 성 celebrates 집중 john PG 기자가